다 죽어버리렴 소봄 넌 내꺼 포켓몬이자 포켓몬 알아 소봄은? 소봄소봄 자 저번에 해본 피코파크에 이어서 다시는 안 할 것 같았던 피코파크 다시 한번 꺼내들었는데 오늘 같이 해볼 친구분들은 불똥보의 편집자님들이에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 편집자님들과 같이 편집에 관련해서 영상을 같이 찍은게 있어요 그것만 하고 마무리하기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협동으로 몸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결모드를 이긴 팀에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걸려야 찐텐이 나온다고 맞아 그렇게 피 튀기게 해야지 영상 가게 산다고 맘맘매야 여기요 털기게 뭐야 이거 가자 올라와 먼저 가요 야 인마 안돼 아니 이건냐 격동이라고 이런 맛을 하는거지 으악 나 떨어진다 아 목 아파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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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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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렁 떨렁 우리 다 내려가 사장님 할 수 있어 다 내려가 그래 안돼 어떻게 올라가 나 차 뗀거 같애 나 저기 막 으악 으악 아니요 으악 차라리 좀 해야되나 어 그래야되나 유튜브가 잠깐만 으악 으악 사장님 때문이다 사장님이 너무 무겁네 아니 돼지 중간사람이 먼저 내려가야 될 것 같애 내가 떨어져 준씨만 먼저 떨어지면 돼요 준씨만 오케이 내가 감 됐어 올라와요 야 당겨야 아니 야 당겨야 아니 당겨야 협동이 잘 돼? 웃기고 자빠졌네 하야아 됐어 당겨 가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뭐하세요 나중님 따라하는거 재밌어 돼요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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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너무 쉽고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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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 나와 다 나와 안 돼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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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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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들아 날 지려 밟고 가 됐어 오케이 소범 소범 가 소범 씹어 이민 가 나와봤어 좋아 나 다 내려와 다 내려와 빨리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가족.. 가족 찢어버린다! 가족만은 없으면 정책성이 없어요. 오케이. 됐다. 가자. 왜 이렇게 쉬운 거였나? 다들 먼저 갈려고? 안돼. 기대로 죽었다. 이거 어떻게 하지? 안돼! 다시 나와. 이 사람 뭐야? 너 왜 공중에 떠 있냐? 이거 제일 좋다. 맨 위쪽에 이 사람부터. 레츠고! 아.. 어? 이게 왜 그런 거올? 이게 왜 가만히 있어? 왜 멈춰 갑자기? 전형 떨어질 각이었어요. 돌풋이. 누르지 마세요. 있어요.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가요! 너무 다극적이다. 피지컬 해야 돼요. 다들 누르지 마세요. 아! 이 개XXX! 누르시면 어떡해요, 사장님. 정말, 못 말린다니까. 뒤로 빠지면 어떡해! 아버지 성급하게 가시더니. рук은 좌우 반복되게 한다고? 개무섭다고! 어줄만해서 일부러 잘라지. 아이,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. 반복적인 좌우 움직임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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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억! 어? 잠깐만. 한 명씩 한 명씩. 어떻게 이 병스토리. 스쳤어, 스쳤어. 진짜로 터졌나요? 자, 이제 더 어려운 거다. 어디로 갑니까? 엥? 어디로 죽었다? 뭐야? 더 어려운 거다. 어디로 가면 안 되겠군. 점프. 됐다. 아니, 방금 내가 떨어져 죽었는데. 바보야? 뭐야, 왜 나야? 안녕히 계세요. 아니, 왜 자꾸 나야. 여기야. 알았지? 잘 기억해둬. 덤프. 여기? 어어. 오케이. 됐어. 가세요. 아, 진짜. 아주 오만 호텔 갑은 다. 아이고. 환자 악었네, 진짜. 내가 밟고 갈 테니까 나 보고 와. 네. 내가 밟을게. 자. 와, 진짜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밟는 거야?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? 밝아서 좋아. 우리 소범 씨. 재밌다. 아, 야. 다 찍어줘네. 아, 야. 저인가? 아, 야. 와, 너무 뛰어똥 너무 잘한다. 2kg 쏠 수 있어요. 아, 야. 다 죽어버리렴. 다 죽어버리렴. 소범, 넌 내꺼. 포켓몬이자, 포켓몬. 알아, 소범은? 소범, 소범. 소범, 소범. 음, 아쉽다. 달려. 벽온다. 벽온다, 벽온다. 아아. 응? 정말 흰어치 지지시대요. 소범님 먼저 가. 아이, 개울게. 야아! 순서대로 가 아니야, 순서대로 가. 알았어요. 순서대로 갈게. 오케이. 자, 소범이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, 제발. 야아! 난 안 죽었어. 그냥 소범이 빨리 번호 찍으면 안 돼. 소범이 제일 빨리 보내자. 안 될까? 아니야, 아니야. 번호가 애매해서 또 저거, 저거 돼. 제가 앞으로 보내는 순간에도 벽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. 빨리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빨리 가, 빨리. 벌레 조심, 벌레 조심. 벌레 따위 가볍게 피해주고. 황! 와, 진짜 쟥! 이건 내 탓이 아니라구! 아니야. 빨리 가야 안 밝지 내가. 아니야, 네 탓이야. 걱정하지 마.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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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앞에 봐. 어? 앞엔 보람이에요. 앞을 보고 당당하게 죽어! 아, 못하네. 정말 뻔뻔하다. 니가 할 말이니? 빨리 가! 어, 나 렉 너무 걸려. 원래 만났죠? 피했죠? 어? 죽었죠? 뒤졌죠? 몇 번 죽죠? 지켰죠? 뭘 봤네. 빨리 가 빨리 가. 진짜? 벌레 무섭죠? 계속 죽었죠? 어 다 왔어 다 왔어. 간격 간격 간격. 야 니네 캐릭터만 봐. 주변 보지 말고. 캐릭터에 집중해 캐릭터에 집중해. 다 왔어 다 왔어. 와 와 와 뒤질 뻔. 와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너무 무서워. 열쇠 갖고 와. 캐릭터만 봐 캐릭터만. 자. 점프. 파이팅. 됐어. 저 버튼이 뭐라고. 다 빠는 거 또 빠는 거. 이거로 빨아볼게. 들어. 다 했다. 자. 연습 게임 드디어 끝났고. 본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틀 모드인데 네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. 연습 게임으로 다들 한 판씩 간단하게 해보고. 그다음 대결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. 아 1-2야. 다 나와.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저범이야 절대 안나오지? 아 놔 아 파란색이 이긴거 같은데 야아아아아아 어 뭐야 흔적이요 아 이거 피하는거구나 오케이 이지 이지 어 오케오케 좋아 인터넷이 빠르니까 잘해 어디? 아 없어지는구나 나 너무 일찍 글렀다 아 나 죽었어 아 이거 개인전이네 이거는 이런 느낌이군요 아 아 나중에 좋아가지고 들어오네 자 그럼 개인전이니까 이렇게 하자 1,2등 인센티브 그 순위에 사장님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3등까지 뽑고 그 3등 내로 내가 들어가면 2명만 주는 걸로 그래야 나도 필사적으로 하지 근데 좋아요 가보자고 이런걸 원래 가만히 있다가 나와 머리 좀 밟지 마세요 안 돼! 강하구나 세벼 바닥에 붙어있는데? 땅으로 꺼지겠네 점프조차 하지 못했어 아 맞다 내공이 없어졌어요 아 나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내 자세 위에서 보는 거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발 제발 거기 비켜주실래요? 다들 마지막에 치는데 제일 좋네 핑크색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정말? 와 소봄이가 1등 했다 와 가장 트롤이었던 둘이 지금 1점씩 차지했습니다 다 연막이었냐고 인센티브만 걸리면 그냥 아주 사람이 확 확 바뀌어요 오케이 인센티브 방어던 오우 느려 오우 느려 오우 느려 오우 느려 오우 느려 진짜 죽었는데? 오우 느려 오우 느려 오우 느려 나 둘이 왜 이렇게 잘해 오우 뭐야 오우 커 저리 가 저리 가 기미 그렇게도 인센티브가 받고 싶다냐 난 돈이 좋아 난 돈이 좋아 난 돈이 좋아 아아악 들어오라니 아 무효다 아 무효다 아 무효다 열심히 한 30초 날아갔쥬? 내가 지금 물어뜯다가 망했네 아 아 아 아 키미빙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옆에서 누르니까 눈치 보여 하하 누르러야 될 것 같아 우와 키미빙 1점 어 뭐야 내가 방금 비웠던 것 같은데 아 아 저기요 비켜주실래요 아 아 아 아 와 주님 대박 어깨 뛰었지 우와 날아가네 아 아 너무 박빙이인데요 다 1점씩 가졌어 나 1점씩 빼고 나 1점씩 나 사랑해 못한다 나도 점수 받고 싶다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중간 다리 가라 보라색으로 보라색으로 나 나 나 나 아니야 핑크색 작품이야 아 야 이번에도 소음이가 1인데 아 이게 각 게임마다 강점이 있는 건가 미쳤네 너무 좋고요 난 밟는 거 잘하시네 하하하하 나 밟아주고 왔어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부딪힐 것 같은데 아 아 어이씨 놀라 아이씨 아 과연 점수 하나 가져간다 나도 1점을 따자 진짜 저도 1점이 필요하다고요 과장님 사랑합니다 나도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내가 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직원을 위해 1점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위약물 구하는 거 에이스 피 나오겠어 하하하하 그거를 미쳤겠어요 어 아 아 아 아 아 맞네 이거 이겨먹었네 이겨먹었네라기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로 나쁜사람 만들기 아 1점 이번에야말로 0.01초의 신화를 어 아 아 아 미쳤다 너무 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니 제일 못했던 애들이 왜 여기에서 개인전화니까 개자래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아 아 잠깐만x2 잠깐만x2 이건 아니지 무슨 사장이야 안돼 이사체부님과 안돼 나 왜 멍청하게 서있어 안돼 안돼 저리가 안돼 저리가 네꺼야 기다리면 온다 해서 이번에 막했는데 큰일났네 제발 빨리빌리 어 난가 나 아니면 세병인데 차장기 맞으면 어? 그렇다! 안 돼! 안 돼! 이거를 1등을 했네? 아이고, 기쁘잖아. 근데 이걸로 다 죽었네. 아, 인센 하나 빠졌고. 자, 인센티브 두 자리 치열한 공방전. 한번 구경해보도록 합시다. I am my mom. 아, 가만있어요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나이스! 이즈, 이즈. 와, 정말 높이 있다. 당차시네요, 정말. 아, 내 동. 나와라. 나와! 내꺼 알고, 내꺼. 됐다. 어이가 없네. 계속 내꺼. 아, 짜증나. 내꺼 하나도 없잖아. 저리 가라. 공을 가둬놓고 뭐하는 짓이야, 지금. 공 속이 내꺼야. 노란색이 이긴 것 같은데. 아... 이겼다. 이길 줄 알고 아예 공을 쏘지. 공 독점. 공인술. 큰일이 내가 못하는 거다. 아! 렉 걸렸어. 이번엔 가능성이 있다. 아... 이것만 하면 머리가 간지러울까요? 아니, 너무 세요, 그래요. 코도 간지러움. 나는 긁고 싶다, 벅벅. 코도 간지러움. 안 돼! 아, 너무 빌렸어. 덤베님들. 신입을 위해 1점. 괜찮으십니까? 아, 맛있겠다. 아, 인센트. 계속 보니까 뭔가 고로케 같지 않아요? 가서 먹으면 되겠다. 여러분, 고로 봐주세요. 그렇지, 맛있다. 맛있겠다. 자기도 모르게 먹어버렸네. 파괴하지마! 파괴하지마! 이 사악한 이것들 나도 해야지. 공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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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키비빙 승리. 1점. 아주 마빙이에요. class- 0.03대. 29-3대!! 미친 사람들이네.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지? 전태들. 8444... 어떻게 저렇게까지 참지는 뭐야? 미쳤나 봐. 전태야. 자, 인센티움은 제가 출입하겠습니다. 림덕 짓. 안 되지, 안 되지. 밟아, 밟아. 과장님! jes신! 악빙! relat My goal most is results! 아, 너네 왜 이렇게 점프를 못 해? 가만히 있어야지 미안 2,2,2가 돼버렸네 공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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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는 거야 진짜 나와 다들 나와 내 1점 내다 너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내 1점이야 내 1점 와 주황색 아 팀이 2점인데 아씨 잠시만 나 0점인데 아 잠시만 아 이거 할 때마다 머리 미리 긁어놔야지 아니 나 왜 자꾸 렉이 걸리냐 렉이 걸리는 건 컴퓨터가 아니라 손가락이겠지 아니 내 앞에서 공이 멈춰요 저 마구에요 마구 투명벽이 있어 뭐야 뭐야 대박 와 동시에 다 죽었어 아니 저 늘 공에 죽은 2명을 보고 그 다음에 개빠른 공을 맞고 셋 다 죽었어 어 이거 새벽씨 엄청 유리한 거 아니야 와 이번에 끝나나? 아 아 아 준씨가 아 아 이번에 많이 참았는데 오 비겼다 야 이걸 이렇게 2대2대2 큰일만 사단 진짜 뛰지 마세요 나 1,2,3들 다 가져갈 건데 아앙 안돼 비명소리 오 오 가죽님 하나 먹었어 와 가죽이 아 아까워 나만 당첨이야 잠시만 이러면 2대2대2에요? 2대2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미안해 이제 1점입니다 이렇게 되기시네요 1점 줘라 여기 오지마라 왜 이렇게 사람 많냐 왜 와라 너 아래로 뭐야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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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끝나라 끝났는데 끝났어 제발 끝났어 빨리 아 이거 누가 봐도 핑크다 어울래 안돼 진짜 박빙인데 진짜 다 이제 1점씩 얻었다 2점이 너무 많아 오자고 너무 힘들다 진짜 피말리네 이거 저혈압 치료제야 이거 와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3등까지 가면은 체력사업이다 제발 집중에서 말 없는 것 봐 아악 아이씨 분명 역대급이야 아 진짜 너무 화난다 와 빨라 빨라 스트레스 요즘은 게임을 못하면 돈도 못 벌어요 로로켓님 살려주세요 죽이러 온다 고로켓님 드로우 아이고 아 이걸 맞네 아 둘 드로우돼야 되는데 2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기면은 지금 끝난다고 자 2등 누구일까요 제발 제발 와 씨 와 와 빌드 빌드 빈센티브 내꺼야 내꺼야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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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희씨의 승리 다 골랐어 안전하겄네 아 나 왜 자꾸 이장에서 멈추는데 아 두 번째 인센티브는 준씨의 품에게로 아이우 아이우 이제 개조작해나겠다 아 망해하지마요 나 가장 힘들게 했던 주황색 어디있어 여깄는데 왜 내가 뭐 뭐 나 뭐 나 뭐 나 아무것도 안했어 하얀 아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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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참을 수 없어 하하하하 어차피 뭐라면서 또 해 왜 이렇게 땀을 많이 먹는 거야 아 진짜 이거 한 번에 못 이겨 나 빨간색 진짜 흠 흠 비슷비슷한데 아아 아 아 그렇지 아니 미쳤냐고 미쳤냐고라니 미쳤냐고라니 하하하하 다 가져가야만 속이 오래되냐 속이 오래되냐 아이씨 아이씨 욕하시면 안돼요 진짜 욕할 것 같애 미어슨데로 어 아씨 나 렉 벌렀네 아아 이때를 위해 좋은 인터넷을 깔아놨지 흠 짝치네 좋으셨네 고로켓님 바쁘시다 어우 렉 벌려 아 저 현지 찍나요 흠 오 오오 과오 과오온다 저 말없으면 129 좀 불러주세요 오오 답이 느린거 오 느린거 진짜 느리죠 아아아아아아 야 저 느린게 은근히 피하기가 틀린다니까 아깝다 1점 실화냐고 2점 저거 이제 시작이네 절대 참아 절대 참아 아 야 이 개하세 야 이 개하세 안 해주마 아 미안해 그 사장님이랑 전혀 맞을게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소범신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다 으흑 어긴 없지 어디에 야 한나와 쯯쯯쯅쯅쯅쯅쯅쯯 안돼 야아아아아아아아 와 대박 와아아아어머네 아하하하 그정도야 저기요 저기요 아 topic요 1점 이것도 내꺼야? 이것도 내꺼? 니꺼 없죠? 니꺼 없죠? 니꺼 없죠? 내꺼야 안돼 내꺼이야 내꺼 쫄가 빨간색 왜이렇게 진심이야 대체 빨간색 진짜로? 아니 트롤이네 야 이번판 모여 나 진짜 피 부을 수가 있어서 드디어 한번 이겨먹었다 지형지물이지 발부러 가고 있는거 아니? 맞아 사장님 발부러 가고 있었어 수많은 키보드 소리 다 내꺼야 누가 여기 벽 세워놨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죽네 죽기네 이거 어떡해 끈 있습니다 아 진짜 겁나 웃겨 너 어떻게든 이길거야 뭐 이겨 벽수가 너무 웃기다 누가 봐도 키비빙 한 번 끝나면 실신에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키비빙 2점 와 키비빙 2점 호랑이 없는 곳엔 여우가 짱이지 이거 그만하고 싶어 아 이거 너무 싫어 지친다 누구보다 누구보다 빨리 뒤지는 건데 아깝게 너무 웃겨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죽든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고통이야 고통 근데 이것도 미미님 잘하는 거잖아 쟤 맨날 죽어 항상 먼저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한결같아 봉석진 봉석진 나이자 어 잠깐만 나 죽어야지 세병님 이겨주세요 나 이사람 방해하고 있을게 나도 방해하지 헷갈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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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악물고 따가져? 이 악물고 따가져? 아 진짜 이쯤되면 죽을 때도 됐는데 이 악물고 따가져? 이 악물고 따가져? 이 악물고 따가져? 아 안돼 아 이 악물었는데 덜 물었네 일정 아 힘들어 누르자마자 바로 나한테 오는 거 봐 아 아까워 아 아 졌다 키밍 승리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끝난게 어디야? 힘들어 아 머리 아파 다들 너무 많이 지쳤구나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어 네 3위 해 자 이렇게 인센티브 가져가는 3명은 저 그리고 키밍 준씨입니다 오래된 클랜 가져가셨네 자판은 못 이긴다 원년 멤버들이 다 가져가네 미안하진 않구요 맛있어 자 이렇게 편집자님들과 함께 해본 피코파크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야 이제 빨리 자러가자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님 한글자막 by 한효정